자 주장하는 바를 묻고 있죠. 주장하는 바가 이제 즉설대로 나타날 것을 생각을 하고 읽어줘야 돼요. 일단 given the right conditions, 원래 given이라는 말이 주로 90%가량은 무엇을 고려해 볼 때 하는 그런 considering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주어지다 하는 그런 의미로 give의 수동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이 조건들이 주어지게 되면 entrepreneurship 하고 나와요. entrepreneurship이라는 거 뭘까요 이게? 이건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can be fully woven, 완전히 엮여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로? into the fabric of campus life. fabric이란 말은 옷, 이 시를 엮어서 짠 이런 그 천, 이거를 직물, 이것을 우리가 fabric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structure예요. 구조가 되겠죠. of campus life, 대학 생활의 구조로 완전히 엮여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greatly expanding its educational reach. 자, 이 차가 일으키는 건 entrepreneurship이 되겠죠. 그러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적인 그러한 도달, 그것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학 교육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을 잘 심어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걸 통해서 topic sentence가 첫 문장이 주어진 두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글의 흐름을 뒤바꾸는 말은 역자변경일 수 없고 바로 one study showed 하면서 연구 결과가 보여주었다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죠. within the workplace, 직장 내에서 peers, peer라는 말은 동료죠. 또래라는 뜻이 됩니다. 교육적으로는. 자, 또래들은, 동료들은 influence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two spot opportunities, 기회를, 자, spot 이런 말을 원래 명서를 쓰면 점인데 고렇게 점 찍듯 포착하더라는 뜻이지. 기회들을 포착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끔 영향을 서로 준답니다. the more entrepreneurs you have working together in an office. 자, 더 비호급, 더 비호급, 더 비호급, 더 비호급, 더 비호급 구문 역시 이게 이제 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몸무하다 하면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사무실 내에서 더 많은 기업가들과 당신이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the more likely their colleagues will catch the buck. 자, catch the buck이라고 나와 있는데 catch the buck하게 되면 벌레를 잡다 하는 그런 의미로부터 자, 결국 뭔가에 이제 전염이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들의 동료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많이 어우러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그런 catch the buck 이것은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가 정신에 물들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하면서 이제 또 이 뭐예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대해서 얘기가 주어집니다. 스탠포드 이미 답은 나왔지만 주제문으로 첫 문장에서 A study of Stanford University alumni Alumni 라는 말이 바로 동창이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동창에 대한 한 연구는 밝혀냈는데 Those who have varied work and educational backgrounds 다양한 일과 교육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are much more likely,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데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그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Those who have focused on one role at work,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에 집중을 했거나 아니면 Concentrated in one subject at school, 학교에서 하나의 과목에만 집중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결국 뭐예요? 첫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거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온전히 엮여져 들어갈 수가 있대요. 대학 생활의 그런 구조 속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에 관계없이 이런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잘 기를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To call faith 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culture 그러한 기업가적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colleges and universities need to offer students a broad choice of experiences and wide exposure to different ideas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탑백 센텐스가 첫 문장에서 두갈식으로 주어졌던 것에 대해 재진술, 반복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업가적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선 대학들과 대학들이 need to offer students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폭넓은 그러한 경험의 선택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들에 대한 또 폭넓은 노출 이런 것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They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this. 자, 내가 가르치는 것은 colleges and universities가 될 것이고 자, 그러한 대학들은 독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to do this, 여기서 do this가 뭘 가르칠까요? do this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offer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폭넓은 노출 이거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뭐함으로써? By combining the resources of academic programming 자, 이런 학문적인 교과과정, 기획 그리고 residential life residential life라는 것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alumni networks 하게 되면 동창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것에 의해서 끝까지 가고 있죠. 자, 첫 문장만 가지고 답을 냈어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반복 진술 때는 직설적인 주장을 가지고 답을 내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의 단락에선 오직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첫 문장이 단락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시, 상술, 부연 등의 보충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주제문으로 결정을 짓고 답을 내주면 되고 자, 보다 어떤 직설적인 주제문으로서의 표현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 뭐 할 필요가 있다 Should, ought to, must, have to, need 이와 같은 이러한 당위성을 나타내 주는 조동사 여기서 need는 물론 조동사는 아니지만 자, 이러한 당위성을 나타내 주는 표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찾아내서 답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선 관심인 한 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학은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바로 명확하게 2번이 더빔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아멘